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독놈으로 취급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도독놈이야. 돈 도독놈들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관료들이고 대통령께서 힘을 더하셨고 언론사들이 주도했고 도독놈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 도독놈이야 이 도독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섭섭했을 겁니다. 자다가 펄뜩펄뜩 뛰어 여러분들 일어날 정도로 섭섭했을 겁니다. 억울하고.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께서 칼럼을 기구하셨네요. 도독놈 취급당한 의료계와 어긋난 의정관계. 의사분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글을 썼습니다. 연세대 의대의 홍종원 교수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살펴보는데 상점 주인이 나와가지고 대뜸 당신 이거 훔쳐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막 들어온 손님은 당뇨니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금박하냐고 묻자 주인은 법에 정해진 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기웃거리지만 주인은 이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 물건을 훔쳐가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의정사태는 의료계와 정보의 관계는 이 손님과 주인의 인간관계와 흡사합니다. 신상품이 가짜지 않습니까. 신상품이 사기지 않습니까. 신상품 뭐라고 팔았습니까. 이 신상품을 여러분들 우리가 구매하게 되면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 만만세다 대한민국 만만세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기 상품이거든요. 이게 가짜 상품이거든요. 아니 이게 가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신상품 파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입 다물어. 일단 사라고. 2025년에 사면 2026년에 신제품을 만들어 팔 테니까 그때 이야기 다시 해보자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상품이 가짜지 않습니까. 연세대 의대의 홍종훈 교수님께서 이런 칼럼 쓰시는 게 익숙하지 않을 건데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네요. 상점 주인이 신상품을 냈는데 그 신상품을 이모쪼모 뜯어보는 사람들한테 호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잠만 마고 신상품 사든지 이렇게 아주 홍종훈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연대의대의 여러분들 이렇게 교수님을 하실까. 지난 2월 6일 정부는 의대 정원 학대를 발표했습니다. 연휴 직전이라서 개인적으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선거와 연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 시기를 나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연휴라서 의료계가 의견 모으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나 하는 무렵에 복지부에서는 집단사직수리검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에 최고진역 3년 병원기능마비로 사망살이 발생 시에 법정 최고행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의사를 이기주의자, 돈만 밝히는 자, 환자를 치료하는 자라고 악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불필요한 말들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사라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의사가 아닌 의료계와 인연이 없는 사람도 사람은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의사들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고 전공이든 날밤을 세워야 되는 전공이든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겠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명령과 지시의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분한 겁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내가 의사들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분한 겁니다. 나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의사가 안 되더라도 의사 입장의 생각에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까 얼마나 저 사람들이 이런들 비분 관계했을까 말할 데는 없고 얼마나 이런 원통했을까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착원의 국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를 겁니다. 왜 평생 여러분들 피의자만 다뤄 왔으니까 평생 여러분 갑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지금도. 나는 의료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전공의들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라가 국민들을 대접하지 않는 거가 역사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흐르는 겁니다. 조선조부터 시작했으면 많은 역사의 구위마다 관은 민을 수탈한 데 너무나 익숙한 민족이 이 나라인 겁니다. 북조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대통령 여러분들 국민들 대하는 것 의사들 대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절대 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학과 여러분 교수분이 글쓰는데 이런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그 심경을 이렇게 부드럽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날 몰랐는데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하는 경우에 최고 진력 3년을 때리겠고 병원 기능이 마비로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정 최고형이란 발언이 나왔다. 김정은이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뭐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중요하죠. 사람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위 지적인 능력의 소위 역량을 재는 것이 그게 고교에서 대학 입시이지 않습니까. 의료계의 가장 고급 인력이 포진이 된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삿대질을 하고 난도질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를 남겼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실망은 안 했습니다. 선거하는 거 보고 이미 다 포기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1960년을 중심한 소위 이른바 꼰대 시대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야 이 사람들 진짜 무지막지하다 이야기죠. 당신들도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어떻게 이런 국민들을 그렇게 뭡니까. 그냥 뭐 패듯이 그렇게 펼 수가 있냐 이야기죠. 그걸 젊은 의사들이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여기 보시죠. 전공이 탄압에 가까운 발언은 교수들을 단단히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내 자식을 도둑놈 취급해 전체 교수회의 자리가 이렇게 꽉 찬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국 단위로 이렇게 교수들이 똘똘 뭉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부당함도 있으나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내 자식이 누명을 썼다는 분노가 그 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가 쓴 겁니다. 교수가 여러분들 전공이 탄압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대 정원 학대 발표가 있었던 지난 2월 여론은 정부를 긍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의로계 지적도 이유가 있다는 분위기와 맞물렸고 과연 정책 결정이 타당했고 결론 돌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정치권과 국민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밀어붙이던 정부는 빈약한 논리로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 정책을 국민들에게 진짜라고 속여서 판 겁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판 겁니다. 제가 아주 거두절미하고 가짜를 진짜라고 뭡니까 국민들을 속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다 못해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습니다. 의대 정원보다도 전공의 사직과 의료공백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급반질 사고가 났는데 급발진 원인을 따기기보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느냐로 논점이 바뀐 것과 같습니다. 식중독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병원에 갔는지 여부로 환자가 진짜 환자인지 결정하려는 듯합니다. 모든 원인의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가 총 1만 명 증가가 핵심이었고 왜 하냐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온데간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닥치고 2025년은 그냥 학부모 혼란이 생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2026년부터 당신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꼰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이나 내나 꼰대니까 그냥 완장차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왜 우리 세대는 때가 묻어 있습니까 산다고. 젊은 애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 겠냐. 그게 이러면서 새빨간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그냥 덮어두고 2026년부터 거짓말 좀 수정하겠다. 그냥 2025년은 그냥 입 닥치고 그냥 거짓말 받아들이고 2026년부터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약간 아리송한 것을 한번 따져서 보자.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젊은 세대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그게 거짓말인데 그게 사기인데 그게 가짠데 그걸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으면 지난 3월 6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확고한 언어로 이야기했던 건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급하니까 mbc나 kbs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늘려야 되는 것은 왜 늘려야 되는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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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천치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면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급발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조명등이 여러분들 나오느냐 그 문제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빈약한 논리로 자기 모순에 빠졌다. 빈약한 논리가 아니고 아예 여러분들 논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의료 사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수조원을 낭비하고 의료계하고 이런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의사들이 이런 언어폭력을 했으니까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겠죠. 보시면 지난 8일 정부 발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나름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제는 의사 갈라치거나 폄하하는 발언 대신에 지금까지 수고한 의료진에 감사한다는 표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는 거죠.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점 주인은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자 1플러스 할인 포인트 2배 적립 등 다양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다시 그 상점에 물건을 사고 싶어 할까요? 자신을 오해한 주인에게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할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저 좋은 것만 나열하기 보기 식으로 PA 간호사 중심 병원, 전공의 중심 병원, 중증질환 중심의 이름들 대학병원 그게 다 헛소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이런 부담할 겁니까? 다 헛소리만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요지는 하소연한다는 게 아니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 문제 해결이 된 겁니다. 원점에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정권 문제까지 불이 붙을 겁니다. 내가 대통령 보고 뭐라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아직 나갈 때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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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